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우가 많아서 큰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13호 태풍 꼰선이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세계 각국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9월 8일 다음주 초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동 경로는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게 중국으로 상륙을 하던지 아니면 일본과 대한민국으로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태풍 발생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화에서 열대저기압이 발생 가능한 상황이기에 각 국가들의 기상청들은 열대유란 태풍의 씨앗과 열대저압부 그리고 태풍을 추적 중입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루 아직도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여라도 올지 모를 13호 태풍 꼰선의 대한민국 강타 역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태풍은 슈퍼태풍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 9월에는 태풍이 4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 태풍을 살펴보면 9월 첫 번째 태풍은 작년 2020년 9월 1일 저녁 9시에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1m 강풍반경 220km의 열대폭풍으로 미국 관북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하해선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발생 이후 서남서 서북서진하며 일본 다이토 제도 부근 해상에 접근하며 급발달에서 2020년 9월 4일 저녁 9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1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의 세력이 되면서 태풍으로 최선기를 맞이했었습니다. 2020년 9월 6일에는 일본의 아마미 제도까지 접근하였고 높은 연직시어로 인해 서서히 약화되며 일본 규시와 대마도 서쪽 해상을 지난 뒤 2020년 9월 7일 9시 울산광역시 남쪽 해안에 상륙하였었습니다. 한반도 상륙 이후 빠른 속도로 북진하며 온대저계압화가 진행되어서 9월 7일 저녁 9시에는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 동북동쪽 약 100km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계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이후 9월 2번째 태풍은 9월 16일에는 11호 태풍 노을이 필리핀 마닐라 근처 남중국해에서 발생을 했었으며 9월 3번째 태풍은 9월 21일에는 12호 태풍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을 했었고 9월 4번째 태풍은 9월 27일에는 13호 태풍 구지라가 미국 과매상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3호 태풍 꼰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019년 9월에는 6개의 태풍, 2020년에는 4개의 태풍이 9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13호 태풍 꼰선은 9월에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14호 태풍 찬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지진에 대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지진의 성격과 강도 등을 예측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태풍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움직이는 자연이라는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을 느끼는 우리 인간들은 매년 매 순간마다 이번에 태풍이 올까, 지진이 발생할까를 고민하지만 자연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우주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로병사를 겪게 되고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진도 태풍도 과거의 지진 발생과 태풍 발생의 상황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기상청이든 유럽중기예고센터이든 어떤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던지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태풍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며 다음 주에 13호 태풍 꼰선이 발생할 확률은 2019년과 2020년 두 해 동안의 상황만을 보더라도 태풍 발생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